은누아! 나 그냥 빨리 가자고. 괜찮다 싶다. 내가 네 눈에 반드시 피눈물 낸다. 네 아킬레스건 차은동. 은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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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혜는 안 돼, 제발! 은누아! 은누아! 누가 여기 신고 좀 해줘요! 여기 사람이 있어요! 장동! 장동! 제발 이혜는 안 돼! 어떻게 됐어? 장동! 장동! 제발 이혜는 안 되자고! 장동! 나 여기 있어요. 나 괜찮아요. 미안해요. 내가 기다렸어야 되는데. 고마워! 나는 망했어! 이혜는 안 되자야. 그녀나 저한테는 여름에 김양미가 도망을 가? 네, 그 자리에서 겁을 먹고 튄 것 같습니다. 택시랑 덤프기사 일시킨 증거는 모두 없앴고요. 그럼 김양미 검찰 진술은 막았고 차은동도 더 이상 날뛰진 못할 거고. 그런데 변수가 강태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완전히 눈이 돌아서는 뇌물공유죄 증거 바로 검찰에 넘겼답니다. 영장심사판사 셋 중에 누군지 빨리 알아봐. 알겠습니다. 최준영, 죽여버릴 거야!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인간이 어떻게 사람한테 이래! 안 돼요. 나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이제 당신 혼자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해요. 우리 할 일 이제 시작이잖아요. 나 괜찮다고요. 태인아, 향미 씨 진술은 힘내겠다.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어. 향미 씨, 자출소랑 녹취록 그리고 통장 내역 전부 다 넘겨 뇌물공유죄랑 같이 간다. 뇌물공유죄랑 같이 간다. 연락도 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오늘의 이슈요.